많은 분들이 광고 홍보학과로 가면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것만 생각해야 하고 심지어 디자인학과라고 제한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의 광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획, 조사, 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한편의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획, 정확한 조사,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을 만드는 모든 방법을 배우는 학과가 바로 광고 홍보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광고 홍보학과는 이론에 열매이는 수업보다는 1학년 때부터 각종 산학협력이나 광고 홍보 공모전에 교수님의 지도화를 참가하여 기획서 작성 방법을 익힙니다. 또 실제로 우리학과 선배님들은 요기요, S51, KPR 공모전 등의 대형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케어, 헬로우 마켓 등 NGO 단체나 스타트업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평택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덕션,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 언론사, PR 에이전시 등으로 진출하지만 방송국, 영상 제작 프로덕션, BTL, 이벤트 기획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평택대학교 광고 홍보학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학과,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 광고 홍보학과로 오세요! 안녕!